안녕하세요. 김기철 선생입니다. 제가 매해 학생들한테 Q&A 같은 곳에서 질문 받는 내용이에요.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휘 이렇게 외워야 오래 외우고요. 많이 외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통은 어휘책을 뭘 찾든지 거는 관계는 없어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압니다. 단어 외워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압니다. 학생들이 안 외운 이유가요. 첫째,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될지를 모른다. 두 번째, 이거 까먹는다. 한 달 전에 외웠던 거, 두 달 전에 외웠던 거 중에 기원하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이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되게 아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평 영어가 된 이후로요. 학생들이요.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단어를 외움에 있어서, 단어 외워야 하는 건 아는데 단어 외우는 시간을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자습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면 아이고 수학도 해야 될 것 같고 국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우선수위가 밀리고 밀리면 결국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완전 핫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제가 정말로 우리 학교 단어 왕이었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면 단어 금방 외우고 오래 외웁니다. 자, 뭐냐면 저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합니다. 야, 단어 하루에 50개 외워, 100개 외워. 저 진짜 그거 너무 싫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어렸을 때 만약에 중학교 때 단어 외우게 할 때 100개씩 외우는 것도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만약에 100개를 외웠다 칠게요. 한 달 있다가 그거 기억나나요? 아니요, 절대 기억 못합니다. 단어는 하루에 30개를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30개를 넘지 않기를 원해요. 20개만 외워도 돼요. 20개에서 30개를 외우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학생들이 있어. 그래도 시간이 아까운데요. 이거 저 저녁 자업시간에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30개 풀이라고 해볼게요. 30개까지 외운다고 할 때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학원에 만약에 지금 윈터스쿨이라면 학원이겠지 아니면 학교나 학원에 갔을 때 아침에, 아침에 가자마자 10개만 외웁니다. 단어 10개 외우는데 시간 얼마 걸릴 것 같아요? 10개를 외우는데 10분 안 걸릴걸요? 10개 외우는 데는? 그래서 10개를 일단 외웁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1교시 쉬는 시간, 2교시 쉬는 시간, 3교시 쉬는 시간 있잖아요. 10분에 쉬는 시간 중에서 딱 1분만 씁니다. 9분 동안에 하던 대로 하세요. 화장실 갔다 오고 자, 그 다음에 졸리면 엎드려 있기도 하고 저거 찬성해요. 1분만 투자하잖아요. 10개 외운 거를 1분동안에 복습을 하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자, 뜻 그러니까 스펠링 뜻, 스펠링 뜻, 스펠링 뜻 쭉 내려갔다가 다시 밑에서 올라갔다가 한글보고 영어, 한글보고 영어, 한글보고 영어 이걸요. 총 4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10개를 한글보고 영어 생각하기 또 밑에서 올라갔다가 이거 1분이면 10개면 4번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언하는데 오전에 아주 큰 노력을 드리지 않아도 10개가 거의 완벽하게 암기가 됩니다. 그럼 점심시간에 또 10개만 외웁니다. 그리고 5교시, 6교시, 7교시, 쉬는 시간에 똑같이 1분 투자하세요. 그러면 오후에 10개 다 외워요. 저녁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오늘 공부한 걸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제가 30개까지 안 하셔도 자, 20개만 해도 정말로 돼요. 20개에서 30개를 외우면 되는데 이렇게 외우면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 그 느낌 아시죠? 우선순위가 밀리잖아요, 계속.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쉬는 시간에 이제 수험생들 특히나 쉬는 시간에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1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수학문제 혹시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국어문제 1분 안에 풀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영어입니다. 너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습 시간에는 아, 길게 집중할 수 있는 과목을 공부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를 완전 추천하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10개 정도를 쪼개서 외웠고요. 만약에 7개를 외우는 학생이라면 아, 20개 약 7개씩 외우면 되는 거니까 불량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포인트예요. 학생들이 보통 어휘책을 뭘 사도 상관은 없는데요. 앞에는 새카맣고 뒤에는 하얀 이유가 이건데 자, 오늘 이겁니다. 오늘 내가 30개를 외웠다가 칠게요. 그럼 화요일 날은 뭐랄까요? 어저께 공부한 거를 복습을 하고 나서 오늘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이 정도 공부했으면요. 다음날 아침에 어휴 30개 중에서요. 아마 27개 이상은 아, 20개 진짜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25개는 기억날걸요? 어저께 거를 공부하고 오늘 거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얘들아, 그럼 수요일 날에는 어떻게 공부할니? 그럼 애들이 하는 말 월요일 30개, 화요일 30개, 수요일 30개 망합니다. 그럼 만약에 3주만 지나가 볼래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앞에 거 복습하다 끝나요. 자, 뭐냐? 무조건 기본 공식은 어제, 오늘, 어제, 오늘이에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무조건 어제, 오늘, 어제, 오늘까지만 외웁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새로운 걸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일주일 치를 복습하는 날이에요. 새로운 거 외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외우면요. 단어가 30개씩 6위를 외운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 180개죠.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아도요. 천재가 아닌 까닭으로 180개를 다 기억하진 못합니다. 그래도요. 150개 이상은 확실하게 기억납니다. 그럼 일주일에 150개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써볼게요. 일주일의 하루는 무조건 일주일 치를 복습을 한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것도 설명드릴 텐데 요게 이제 일주일 치야. 그러면 2월을 제외하고 4, 7이 28일이지. 그럼 한 달에 2, 3일이 남는단 말이에요. 보통의 달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또 한 달 치를 복습하는 겁니다. 새로운 걸 외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이게 어마무지한 어휘량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보시면 어휘책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맨날 질문하는 게 선생님 저 어휘책 뭘로 공부하면 돼요? 정말로 시중에 이름 있는 회사에서 나온 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유명한 많은 학생들이 사고 있는 어휘책 뭐 워드 마 어쩌구라던가 뭐 EBS에 나오는 복하 어쩌구라던가 그러니까 뭘 사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학원에서 하는 거 그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결국엔 겹치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휘책은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희도 올해 어휘책 다이얼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면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근데 수능까지 보통 10개년 기출의 어휘 암기함은 충분한데 어 시중에 있는 모든 어휘책이 결국에 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휘책으로 공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느냐 하루에 30개씩 외웠으면요. 자, 6일 곱하기 4좌 하면 720개죠. 근데 똑같은 말 또 할게요. 우린 천재가 아닙니다. 720개를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600개 이상은 완벽하게 기억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그러면요. 10개월만 곱해보세요. 몇 개죠? 6천개입니다. 근데 6천개 새로운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웠던 거 반복, 외웠던 거 반복이에요. 이 정도 공부하면요. 이게 제가 한 이론적으로 한 6천개라고 말씀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외울 단어가 6천개가 아니에요. 한 2천개, 2천5백개? 이 정도만 알아, 더 외워도 10개년 기출문제에서 모른 어휘가 안 나올 정도입니다. 지문 하나예요. 지문 하나에 모르는 어휘가 3개 이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그럼 예를 들면 4줄에 아니 5줄에 모른 단어가 하나 정도 나오는 겁니다.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거든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공부하면 영어에서 문제를 풀 때 어휘를 몰라가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요. 어휘 외우는 법을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아 나 단어는 무조건 쪼개서 외우는 거구나. 이걸 자습시간에 외우려고 하니 시간도 너무 아깝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내가 1시간 전에 외웠던 거 기억과 1시간 전에 외우는데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었구나. 내가 뭐 20개나 30개나 딱 정해놓으시는데 아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쪼개서 외운다. 한 7개, 7개, 7개 아니면 10개, 10개, 10개 자기 전에 복습한다.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어제 오늘만 외운다. 하루는 일주일치 복습을 한다. 한 달 기준으로 월말, 2, 3일은 한 달치만 복습을 한다. 이렇게 외우면요. 제가 지금 10개월이라고 얘기했지만 석 달, 넉 달만 돼도요. 모의고사 뭐 6평, 9평 이런 거 볼 때요. 확 다릅니다. 아 내가 어휘력이 엄청 늘었구나 진짜. 단어 때문에 고생하진 않겠구나. 자 이런 일이 반드시 발생할 거예요. 우리한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어휘는요.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마인드인 학생 중에서 저 외우는 학생 한 명도 못 봤어요. 오늘 당장 시작합니다. 어휘 책이 있으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거고요. 자 오늘 당장 선생님 제가 이걸 저녁에 봐서요. 10개만 외우세요. 제가 이걸 오후에 봤는데 그럼 오후 저녁 10개, 10개 20개만 외우세요. 이걸 보자마자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마인드 학생 중에서 되는 학생 없습니다. 아 예외는 하나 있어요. 이걸 한밤중에 봤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건 맞겠지만 보자마자 시작하시면 그게 쌓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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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세요.